자, 오늘 그러면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의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비싼 의자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40몇 년 동안 앉아본 는 제일 좋은 걸걸. 그러네요. 그렇지? 특별히 전기 꽂은 것도 아닌데 뭔가 자꾸 허리를 쫙 엉덩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안마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외국계 은행이나 외국계 증권회사 있잖아. 이런데 친구나 후배 만나러 가면 이 의자를 다 잇는 거야. 이게 좀 오래되는데요. 그럼 전통이지. 전 처음 들어봤고.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국내 로컬 회사에서는 이런 거 잘 안 좋거든. 요즘에 보니까 하이닉스 이런 데서 아마 직원들 저걸로 하나씩 주고 그런 모양이 돼. 그렇습니까? 대단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하나하나 또 여러분께 뉴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뭐 많이 오르는 거야 알고 있는데. 미국 금리가 뭐 그냥 천정부지로 오르네 진짜. 지금 연말까지 3.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고.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2.652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약간 이제 뭐라고 하죠. 이게 저항선 심리적 지지선 저항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뚫고 올라가면 이제 내면 그런 거죠. 대전 전선에서 밀리면 낙동강까지 밀리고 낙동강에서 밀리면 해운대까지 간다. 이런 식인데 이 금리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인물 하나를 꼽으라면 엊그저께 뭐 연준 부의장 지명자 얘기도 있고 블레이너드죠. 그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드라마틱하게 본인의 스탠스를 작년부터 바꾸고 이 금리 인상론을 주도하는 인물 한 명만 보라면 제임스 블러드죠. 세인트 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 왕래파. 이분이 이제 미주리대학교에 가서 토론회를 했는데 올해 안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3.5%라는 건 지금부터 몇 번 올려야 되냐. 0.25부터 0.5%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한 번 올려가지고 0.25잖아요. 그러면 3.5%까지 올린다 그러면 앞으로 3%포인트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6번 남았잖아요. 지금. 그 fmc가. 그러면 매번 50bp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 5630. 네. 5630이니까. 빅스텝을 6번 계속. 빅스텝을 계속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는 한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블러드 총재 얘기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초인플레이션에 비견될 정도다. 이때 누가 했어요? 이 금리 상승을. 폴볼커가 했는데 하루에 4% 올린 적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40bp가 아니고. 4%?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임스 블러드의 논점은. 그런데 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임스 블러드가 사실 연준의 의사결정자 핵심 중에 원래는 작년 이전에는 가장 비둘기적인 인사다 이렇게 평가를 받던 사람인데 완벽하게 매파로 돌아서서 이런 류의 금리 인상과 긴축의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어제 그제 공개된 3월 FOMC 의사록에도 다수의 참석자들이 한 번 이상의 0.5%포인트 인상 즉 빅스텝을 필요로 한다라고 뜻을 모은 바 있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연말 금리가 2.5에서 2.75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준의 기준금리가 얼마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팅하는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지금 컨센서스가 2.5%에서 2.75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적어도 50bp 이상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블러드가 얘기하고 있는 3.5%라는 건 사실상 연준의 스케줄대로 간다면 2023년 여름쯤이나 가능한 그것도 이제 경기를 봐가면서 김용익 교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김효진 의원도 연이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연준이 올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거지 내년에도 금리를 이렇게 인상할 수 있을까? 경기가 그만큼 받쳐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5% 정도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거고 올해 fmc에서 블러드 총재가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표를 이럴 때 그리고 점도표를 이렇게 찍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금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의 상승은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굉장히 위축시키는데 간밤에 미국 시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 데드켓 바운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반등을 조금 했는데 나스닥은 거의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했는데 데드켓 바운스인데 이게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바운스가 안 나오고 떨어뜨렸는데 이 동물을 이렇게 하면 되나? 떨어뜨렸는데 틱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정도? 어제 분위기가 그 정도였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강한 매파적인 발언들 같은 것들이 시장을 굉장히 제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재영님이라는 분이 심각하게 계속 물어보셔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리락 발생해서 3천만 원이 날아갔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찾을 수 있는 거냐? 무슨 권리락이죠? 그러니까 아마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이후에도 권리락이 보통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거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권리락은 주가로 무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식이 들어오니까. 그건 상관없는 건데. 아마 유상증자인데 그냥 모르고 넘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따로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억 원치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권리락이 발생했는데 유상증자에 따로 참여를 안 해서. 그러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계좌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HTS나 MTS 전용으로 비대면 계좌를 신청해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지점에 친구가 있거나 후배가 있거나 아는 영업직원이 있어서. 글쎄요. 저는 MTS, HTS가 크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수수료 할인에 대한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1월부터 지금 3월, 4월인데 거래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MTS, HTS로 하나 지점에 연락해서 수수료를 좀 더 주나 사실은 차이가 없었던 거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대 서비스 같은 것들은 그렇게 영업직원하고 하면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하면 청약할 때라든지 이럴 때 인포메이션 이런 누락을 하면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지. 그걸 왜 안 알려줬냐. 그런데 이제 HTS, MTS는 모르겠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문자라든지 이런 게. 보통 문자 정도는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너무 많으니까 스팸처럼 보인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비스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공짜가 없어서 거래를 많이 하는 분들은 물론 MTS 같은 거 하시면 좋은데 거래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영업직원 중에 저하고 같이 하는 직원도 저보다 훨씬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매매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건 맡기는 거야. 예를 들면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이 되면 오늘, 내일, 모레 중에 당신이 알아서 팔아. 물론 이제 가격권은 지정을 해 주지만 그런 재주가 있고 또 바쁘잖아요. 그래서 증권회사 영업직원 좋은 분을 만나시면 수수료보다도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너무 이것도 모르냐고 구박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작년인가 한번 몰라서 난리인 적이 있어서 같은 동병상년의 마음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여튼 무상증자면 걱정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유상증자인 경우는 그냥 만약에 패스하고 지나가셨다면 그거는 이번에 손해보셨을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이제 건설주들 꽤 많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 오히려 건설주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정책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통상 그런 것 같더라고. 예를 들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도 바이든이 되면 신재생에너지 풍요 이거 태양광 이거 날라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올라버렸어요. 그리고 바이든 되면서부터 힘을 잃어버렸다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총령 당선인 정책 수혜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게 아마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로 아마 건설주들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당선된 다음 날이죠.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주요 건설사들이. 그런데 쭉 보니까 오히려 한 달 지났잖아요. 대선이 이제 거의 한 달 지났는데. KRX 건설지수는 3%가 하락을 했어요. 690.58에서 3월 10일 기준으로 물론 이제 3월 10일이 조금 오르고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669.69로 기간 동안에 한 달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3%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지만 대선 전에 684였던 지수가 지난달 28일에 710까지.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이니까 어쨌든 정책 수혜를 좀 본다고 하다가 3월 말, 4월 초까지 쭉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 구성하는 가장 큰 게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 ENC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지난달 28일 이후에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현대건설이 7.5% 빠졌고 GS건설 7.1, 대우건설 10.7, DL, ENC 3%. 대형 건설주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 많이 짓는 브랜드들이잖아요. 현대, GS, 대우, 대림이죠. DL, ENC. 여기 다 빠졌다는 거고. 그래서 GS건설의 순매도도 기간 투자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와서 6조 이상 순매도가 나왔고 순매수는 6조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가 더 많았다라는 그런 기관 투자 쪽에서 그런 뉴스가 나온 거죠. 오히려 뭐가 좋았냐. 건자재가 좋았다는 거예요. 건설은 안 좋은데 건자재는 좋아요? 그게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아마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서울 지역의 큰 물량들. 우리는 그런데 그걸 많이 보죠. 예를 들면 한남동이라든지 한남몇구역 혹은 반포 몇 주구 또 예를 들면 압구정동도 지금 호가가 오늘 뉴스 보니까 일주일 사이인가 옛날 사이에 6억, 7억씩 올랐다는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대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많이 본다고요. 그런데 전체 물량에서 그런 아파트 단지나 재개발 지역이 차지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의 뇌리 속에 있는 것처럼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 혹은 주택 건설의 어떤 수요가 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대형 건설사의 수요가 그렇게 크냐. 이런 의문부호가 있다는 건데 그 대신 이제 건자재 같은 것들은 지방이나 뭐 중소형 건설사나 그렇죠? 이런 데 혹은 하물며 빌라를 증축을 해도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LX 하우시스가 4.24%가 올랐고 이건홀딩스는 22%가 올랐네요. 그리고 현대 리바트가 8.2, NX 이것도 뭐 보호가고 되게 큰 거잖아요. 32.5% 올랐고. 쌍용 CN이라고, 쌍용 시멘트잖아요. 옛날에 쌍시라고요. 0.4%, 한일 시멘트 4.5%. 그래서 건설주보다도 건자재 쪽이 훨씬 더 지금까지 한 달 동안은 실적이 높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안 지났고 또 이제 아직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고 인수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더 어떻게 구형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대목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브랜드의 어떤 대형 건설주들은 사실은 국내 주택 건설만으로 굉장히 강한 시세에 분출하기는 좀 어려워요. 항상 해외 쪽, 그러니까 국내 건설 상황이 좋은데 플러스 해외 쪽에 어떤... 뭐가 붙어있는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부가가치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것들이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건자재는 그렇지 않고 국내 경기, 건자재를 수출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메리트는 건자재 쪽이 더 좋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와서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주가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요즘 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저희가 자주 하는데 외식 물가 특히 장난 아닙니다. 요즘 진짜.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라든지 마트에서 그냥 식재료 사는 분들이 많다고요. 뭘 한 번 만들어, 주문 배달을 한 번 시켜서 먹어봤거든. 요기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배민이나.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 뭐 이렇게 툭 하면 또 옵션이 나가지고 툭툭툭툭 누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시켰는데 뭐가 이렇게 모자르면 빈정상하니까 조금 더 시키게 됐더만. 심지어는 예를 들어 가게에서 사먹은 만 원인데 배달할 때는 만 3천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배달할 때 더 싸게 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배달비. 배달비를 이제 그 가게에서도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배달하는 음식은 더 비싸게 받아요. 한참. 그런 경우가 많으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그냥 해드시는 그런 확률들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마트의 주요 식재료 매출 신장률인데요. 축산이 17%, 채소가 12%, 통조림 16%, 조미료 소스 오일. 이게 2022년 3월 기준 전월 대비거든요. 한 달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합니다마는 이 정도로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왜 이러냐. 왜 식비를 한번 통계를 뽑아봤어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이것도 차트가 어느 동네 기준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해요. 냉면이 서울 기준이네요. 1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3월 기준으로 보면. 저 정도밖에 안 올랐나 모르겠어요. 평균 1,000원이니까 안 올린 데 하고 나면 진짜 한 2, 3,000원씩 오른 걸 거예요. 엊그저께 을밀대 가서 수육에다가 냉면 반 그릇씩 먹었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짜장면이 이거 맞아요? 5,8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는 조금. 여의도는 짜장면이 한 9,000원? 8, 9,000원. 8, 9,000원. 미니멈 8, 9,000원입니다. 거기다 간 이런 거 들어가면 만 원 넘어가고. 칼국수가 짜장면보다 이렇게 비싸요? 칼국수가 짜장면보다 진짜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너무. 칼국수도 비싸긴 비쌉니다. 바지락 칼국수에다가 새우 많이 넣나.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컬리 상장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켓컬리에도 보면 주요 식재료의 매출 신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류의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식자재를 유통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밀키트 같은 것들이죠. 밀키트가 진짜 많이 팔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 주식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외식 쪽과 집에서 해드시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편식 같은 거. 그런데 그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 아시죠? 어떤 거 좋아하시죠? 비비고 같은 거. 비비고. 난 CJ 비비고는 그래서 한 번 이런 적이 있었거든. 집사람이 장기 외출해가지고 비비고를 먹기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 고생 많았지? 내가 오늘 김치찌개 맛있게 해줄게. 딱 떠먹었는데. 이 맛이 아니야. 이 맛이 좀 그렇다. 엄마의 맛이. 엄마는 CJ다. 내 엄마는 김청자 여사다. CJ다.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쪽에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게 많이 올라서. 아마 이 프로를 보시는 주부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비싸입니다. 너무 비싸요. 그런데 뭐 다 오르는데 또 그분들만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식당 가서 사먹는 게 사실 해먹는 것보다 더 싼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2인 가구는 참 그렇지 않나. 요즘은 밀키츠 같은 거가 딱 싸게 잘 나오긴 합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요. 바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